지금 프로스포츠가 어쨌든 그 무기한 지금 중단되고 있는 거 맞는데 일단은 KBO 리그를 한 잠정적으로 2주 정도 연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프로스포츠가 언제쯤 재개될지가 조금 이게 타이밍이 애매해요 근데 저는요 우리나라가 뭔가 그래도 그런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좀 사회적으로 좀 사회활동을 어느 정도 해도 괜찮다 싶은 시점은 어느 쯤으로 보냐면요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계약이 4월까지가 늦춰진 상태인데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예정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학교의 계약이 사회활동의 재개의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성인들도요 일반 성인들도 기본 안전수칙 이런 거요 자기가 귀찮다 싶으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좀 헐거워지게 돼요 좀 숨쉬기 귀찮다고 마스크 살짝 턱으로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가끔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학교는 성인들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대학은 성인들이라 크게 상관이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요 애들요 막 마스크 쓰고 있다가 집에서도 엄마 답답해 하고 애들 요즘 집에서 행태 생각해봐요 이게 그 뭐냐 학부모분들은 아마 이거 공감할 거예요 자꾸만 집에서만 머물면요 이제 아무리 그 나도 그러는데 나도 앵간하면 좀 규칙적인 루틴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실 집에만 있으면 그게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좀 가끔은 막 좀 막 보고 싶은 뭐 영상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이런 거 본다고 좀 루틴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 프로스포츠 새벽에 막 경기 보다 보면 뭐 그럴 때 있잖아 예를 들자면 뭐 새벽에 뉘현진 선수 선발이 예정이 돼 있어 그러면 어 뉘현진 보고 자야지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헤비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루틴이 좀 더 깨진 경향도 있는데 그 루틴이 깨진 경향도 있긴 한데 그 이제 좀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가끔 해외 스포츠를 새벽에 하는 경기가 있어 그럼 둘 중 하나예요 그거를 보고 새벽에 잔다 응? 그 아침에 잔다 아니면 아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명절 당일에 뉘현진 선수가 선발 경기예요 근데 그럴 경우는 어차피 명절 당일에 우리는 그 나는 이제 동생 부부가 와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아침에 합동위력민사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명절 당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일찍 잔 다음에 그냥 시간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경기 보는 거예요 경기 보고 아침 시작하면 돼요 그럴 수는 있기는 해 물론 그러면 이제 대낮에 엄청나게 피곤해요 그런데 그 어쨌든 집에만 있게 되면 학생들도 그러한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제 요즘은 뭐 학생들도 인터넷 방송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그 막 유튜브 보고 그런 인터넷 방송 막 보다 보면요 막 더 보고 싶어져 막 잠을 안 자게 돼 하여간 뭐 그런 것도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평소처럼 자더라도 보통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 간다고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는 더 자고 싶은데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되니까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루틴이 좀 그 집에만 있다 보면 깨지게 돼요 그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SNS 쪽에 좀 이제 그 학부모들도 저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방학이 계속 길어지니까 안 그래도 방학 때만 돼도 그러는데 그 고충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충이 애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진짜 막 집에서 막 뒹구는 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 그나마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책이라도 읽으면 양반이래 응 그나마 책이라도 읽으면 다행이고 그 그 뭐냐 집에서 게임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나마 이제 그나마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아직 마인크래프트를 제가 제 컨텐츠로 다뤄본 적은 없지만 그나마 그나마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하면 그거는 약간 좀 경영하는 게임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 경영 능력을 키우는 이런 게임 뭐 이런 뭐 하여간 뭔가 좀 건설적인 컨텐츠를 컴퓨터로 하고 있으면 그나마 그건 나은 거야 응 그나마 그건 나은 거고 진짜 약간 그 뭐냐 물론 사실 게임도 그 이쪽 면에서 약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사실 그 군입대 예정자들한테는 배그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군입대 예정자들한테는 그 배그 하면요 그 시가지 전투 각계 전투 뭐 이런 거 그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는지 약간 눈으로는 손으로는 감각이 되잖아요 몸으로 아마 여러분들 훈련소 가면 몸으로는 안 되겠지만 응 어쨌든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어쨌든 어차피 배그는 미성년자들은 못하니까 응 어쨌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마냥 게임만 시킬 수는 없잖아 차라리 뭐 책이라도 있고 뭐 뭐 차라리 진짜 그 그 공부진도는 안 나갈지언정 왜냐면 어차피 공부진도는 학교가 계약하면 알아서 진도가 나가게 돼요 응 학교진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책이라도 읽으면 다행인데 좀 마냥 그렇게 좀 이렇게 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좀 제한이 되니까 사실 이게 학부모들도 요즘은 맞벌이 학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만약에 가정에서 뭔가 그 가족이 뭔가 같이 약간 좀 건설적인 걸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좀 그 지금 이제 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집에서 뭔가를 맡겨야 되는 뭔가를 이제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애들을 그냥 애들한테 그냥 앉아서 책 읽어라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음 뭐냐 그 대돈님처럼 대돈님은 그래 아드님하고 게임이라도 같이 하겠지 음 대돈님이나 윤댕님은 아드님하고 컨텐츠라도 같이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얼마 전에 음 아드님하고 같이 달고나 커피 만들더만 음 어쨌든 그런 거라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좀 그래 뭐 평소에 뭐 유튜브 컨텐츠 이런 거 안 하던 분들한테는요 만약 이런 상황이 가족 컨텐츠 이런 거 만들기도 힘들 거야 몰라 내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애를 키우고 있었다면 차라리 그래 이 기회에 한번 애들을 한번 컨텐츠에 참여를 시켜보기라도 하겠어 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어쨌든 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가 그 선생님이 수업 중에도요 한 5분이나 10분에 한 번씩은요 마스크 약간 그 흐트러트릴 애들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애들은 그렇게 안 하면 통제가 안 돼요 음 중학교 고등학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중학교는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떠들고 떠들고 중학교는 애들이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는 게 더 그 수업의 일상적인 거가 되겠고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저녁에 학원 간다고 낮에 잘걸요 어 그렇다 보니까 좀 그 학교 수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좀 학교 수업이 아닌 좀 그 최소 집에서 있을 때는요 그 학생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 이외에 학생이 좀 쉬는 시간은요 좀 학생이 진짜 좀 맘 놓고 쉴 수 있게 집에서도 좀 압력을 좀 덜 줘야 될 거예요 어쨌든 중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은 좋은 의아 통제가 안 될 거고 중학교 애들은 막 좀 그 애들하고 장난 치느라고 그런 거 통제가 안 될 거고 유치원 초등학교요 애들이 마스크 다 파피할걸요 그래서 그 그 그 장난 치고 마스크 막 벗고 싶하고 그런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좀 안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계약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세계가 그렇고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 두 가지의 요건이 있어요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여건이 되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종교예요 종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여건이에요 종교 생활은 사실 사실 학교 이외에 정말 그 가족들이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종교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 같은 종교를 믿으면 가족들이 뭔가 같은 걸 할 만한 게 종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종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뭐 유아방 따로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주일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그 성인 뭐 청년 활동이라든지 일반 성인 활동을 하게 되면 뭐 이제 그래 신심의 의한 뭐 단체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종교 활동이라는 게 개인이 혼자 기도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하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 생활하는 걸 차이는요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을 할 때는 이제 행동이 들어가게 돼요 언행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침 튀고 서로 뭐 이제 뭐 좀 뭐 손잡는 기도도 있고 뭐 여러가지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음프리허그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거예요 사실 불교 쪽은 불교 쪽은 뭐 진짜 사람들이 엄청 큰 행사 때 뭐 법회를 하지 않는 이상 절은 되게 조용할 거예요 그 뭐냐 지금 불교계가 4월 초파일을 그 뭐냐 4월 초파일 행사를 아예 5월 말로 미뤘잖아요 4월 30일이 원래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근데 불교계는 나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올해가 윤달이 있거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당을 다니면서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게 4월 2일부터 미사를 재개를 한대요 미사만 미사 이외에 다른 성당 내 모임 회합 일체금지에요 몰라 성당 밖에서 모이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성당 밖에서 뭐 커피 마시고 뭐 그럴 수는 있잖아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것까지는 뭐 못 막겠지만 일단은 최소 성당 내 모임은 일체금지에요 그 주일학교 같은 경우 뭐 교육교육시간 이런 거 없고요 어 그러니까 그 성당 휴게실은 개방이 안되겠죠 음 그래서 성당에 들어갈 때 일제히 체크를 하고 들어간다는데 아마 그 필수로 손 소독시키고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음 어쨌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당분간은 공용으로 쓰는 그런 그 보통 그 성당 의자에요 그 공용으로 쓰는 뭐 성가책 기도서 뭐 성경 아니면 뭐 묵상 전용 도움책 뭐 이런 걸 놔두거든요 그런 걸 지금 다 치웠거든요 그 성체 조배는 허용돼요 지금도 허용은 되는데 그 어쨌든 음 어쨌든 그런 걸 다 치운 상태에서 그래서 어차피 성가를 부르게 되면 그 공용으로 쓰는 성가책을 펴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를 안 부른데요 일단은 성가 안 부르고 무반주로 가요 무반주로 가기 때문에 그 성가 없이도 미사는 할 수 있어요 그 원칙적으로 성가 없이 미사 미사만 그 중얼중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진짜 초간단하게 미사를 하고 끝낼 거기 때문에 음 하는데 좀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된 게 지금 그거예요 일부 개신교 교회들이 진짜 소규모 그러니까 가톨릭은요 가톨릭은 교구에서 지원은 좀 해줘요 물론 신자들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최소 교구에서 책임은 져요 어 그 가톨릭은 교구 시스템이라 그나마 좀 나은데 그 개신교는 교회가 진짜 개별이거든 그 담임 목사가 진짜 그냥 다 운영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신교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일부 소수 교회들이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예배를 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당이 그 미사를 재개하는 그 시점에서 아무래도 좀 다시 내가 보기에는 불교 쪽에서 그 부처님 오신다 행사를 한 달 늦췄는데 5월 말로 늦췄는데 그것만 근데 그 와중에 가톨릭이 미사를 다시 한다는 거 왠지 내가 이거 불교계에서 아마 욕할 것 같거든요 불교계에서 욕할 거를 이걸 어떻게 받아낼 거냐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좀 그 뭐냐 그 추기경님이 좀 어떻게 좀 그 뭐냐 명쾌한 답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염수정 추기경님이 이거 안 보겠지만 이 영상을 안 보시겠지만 글쎄요 뭐 저랑 SNS로 연결된 손희성 주교님은 뭐 그래가지고 좀 이거와 관련해서요 좀 그 불교계의 비난을 견뎌낼 수 있을지 불교계나 뭐 다른 종교계의 그 비난들을 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할 수 있는 아니면 확실하게 뭔가 그 방역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사실 마냥 그 마냥 무작정 거리를 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사람들도 먹고 살고 활동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활동을 정상화시키라면요 음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깨끗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야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있죠 그 싱가포르처럼 길거리에 침 뱉고 공공장소에서 침 뱉는 거 공공장소에서 사장님이 아무데나 버리는 거 좀 싱가포르처럼 좀 그 빡세게 좀 처벌을 해야 돼요 음 그러지 않고서는 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곧 제가 아마 그 서울특별시 뭐 정책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참여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뭐 좀 뭐 위원으로 아마 참여를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걸 건의를 할 거예요 건의를 해가지고 그 서울특별시 조례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전국 공통적으로 국민기본법으로 환경관련법으로 아예 그 상정이 되기까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제가 해볼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그 다음 세대한테 정말 안심 말고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